제습이 잘 안 돼요. 빨래가 잘 안 말라요. 제습이 잘 안 되고 빨래 건조가 잘 안 될 경우 이렇게 해보세요. 제습기는 사용 장소의 공기 중 습도를 흡수하여 건조한 공기를 배출하는 원리로 공기 중 습도가 낮거나 온도가 낮은 경우는 제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희망 습도량이 실내 습도량보다 낮게 설정되어야 제습이 되므로 제습량 버튼을 눌러 희망 습도량을 낮춰주세요. 그 다음 실내 습도량이 설정 습도량보다 낮은지 확인해 보세요. 제품의 뒤쪽 필터 아래 습도 센서부에 젖은 물수건을 5분 정도 부착하여 현재 습도가 올라가는지 확인해 주세요. 올라간다면 센서는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낮다면 토출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습도보다 희망 습도를 더 내려 물통에 물이 받아진다면 제품은 정상 작동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제습기 뒷면에 있는 필터에 먼지가 쌓여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터에 먼지가 쌓여 있으면 흡입되는 공기량이 적어 제습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필터를 분리해서 물로 청소한 다음 조립 후 사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